3장 둘이 아주 비교가 되네 한 사람하고 아주 밝은 색이 있고 저러고 있고 올림픽 마지막을 보고 있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지금 작습고 계시고 여기 우리 노인네도 이렇게 한번 보고 또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수님 뭔가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여기 우리 주인공 주인공 때문에 여기 시장까지 오셨는데 왔다는 거 올랐어요 나중에 가서 모셔요 모자라지는 않았어요? 안 모자랐어요 너무 잘 먹었어 지금 두 가지 세 가지 했더니 남았어 그래서 내가 오늘 한 가지 주면 잘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남기는 게 아까워서 여기 제일 지금 효과를 보신 분 여기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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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 하이파이브 해서 손 마주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했는데 얼른 감사합니다 다 했어요 하이파이브 했어요 손 좀 주세요 손 네 감사합니다 표시 그냥 손 옳지 제가 아까 왜 저기 교수님 왜 하이파이브 하다가 애들 VBS 했냐면 애들마다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나 가이파이브 했어 그래서 해고 알았죠? 우리 다 애들이야 지금 이제 7살 7살 어디 있으면 8살 잠잠가 끼신 분한테 하이파이브 시켰어 1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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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요? 응? 그냥 울려야 잠자다 지금 와이프가 잠자는 여기 부인님께서 저 중에서도 지금 주무신다고 찍으라고 해서 찍었어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하이파이브 시키니까요 그대로 하잖아 아유 너무 웃긴다 제가 너무 웃겨요 그래서 하이파이브를 애들마다 다 시켰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